이슈톡, 이데일리 이강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강수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한 주의 시작을 책임져야 돼서 부담도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저도 열심히 취재를 해서 좀 보람찬 월요일 저녁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박스피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었는데 드디어 3,3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생긴 일이라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몸집도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요. 지난해 말 코스피 시가 총액이 1,980조 원이었는데 이제는 올해 오늘 종가로 2,300조 원으로 이제 한 약 16%가량 밸류가 올랐습니다. 최근 1년간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개인 투자자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개인들이 상반기에만 53조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떠받쳤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조 원, 34조 원의 주식을 좀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은 미국 주식이 요즘 워낙 좋아하시는데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나 S&P,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G20개국 안에서는 7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7번째로 수익이 좋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큰 수익을 못 보셨을 확률이 큰데요. 그 이유가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 중에 40%인 23조 원이 삼성전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로 8만 1,900원인데요. 이게 삼성전자의 상반기 거래 금액을 거래량으로 한번 계산해본 순매수 단가가 8만 3,400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약간 손해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보다 더 높죠.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볼 확률이 높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4개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저도 시장을 보고 있지만 카카오나 네이버가 많이 올랐잖아요. 시가총액도 큰데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예상할 때는 올해는 경기가 좀 좋아질 테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지수 하락하는 인버스 ETF 이런 데 투자한 개인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게 아니라 올해만 14번 정도 경신을 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를 사겠다. 제 주변에도 인버스 사겠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은 대체로 손해를 봤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내려가야지 수익을 얻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버스 ETF를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3위가 인버스 ETF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120억 원어치나 최근 한 달 동안에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 투자자분들은 지금 속이 쓸릴 것 같습니다. 주식은 제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주식을 했는데요. 주식은 파는 것보다는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